스몰더 스몰더 연애 상대로 결국 이기는 스몰더 어때 이거? 블라주삼 에잇? 결국 이기는 스몰더 갈게 얘들아 그냥 지옥의 이지선다 아니 근데 스몰더는 요즘 자주 나오잖아 BDD선수가 맹활약했잖아 좋았잖아 그죠? 자 이렇게 가자 이런 느낌으로 벌써 기분이 좋죠 이러면 스택 마구싸는 중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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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났다 요부인 화났다 화났다 어 너무 재밌는데 지금? 연운 살게요 그리고 미안 스택은 많이 잘 쌓고 있거든요 그래도 무난한데 지금까지는 140스택 140스택 13부네? 되게 좋은데? 이런거 좋아요 요네도 좀 답답하거든 스몰더는 결국 이기는데 너 좀 답답하지 요네야 재밌다 요네 아프다 요네 그만 때려라 가보긴 할까? 가보긴 할까 이거 아프다 엥? 음 그래그래 으챠 오케이 이렇게 된 이상 후반 한번 가보자 얘들아 후반에 스몰더는 있어 여기까지 왔다 괜찮아 얘들아 스몰더 202스택이야 음 나만 믿어 나 스택은 잘 쌓았어 방금 좀 그리같이 하긴 했지만 스택은 그래도 잘 쌓았어 그래도 스택 하나만큼은 어? 자신 있습니다 한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택만큼은 잘 쌓았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쇼 이거 막지 이거 아쉬운데잉 여기까지 다음 자 그 스택 와버렸죠 아 저기있는데 스택을 파괴했어 살았나? 아이고 오오 살았어 좋은데? 스택도 막았고 요네 내가 이길만한데 너 공 없잖아 가보려 여기까지 결국 이기는 스몰더라니까 친구야 어? 나 장도 먹고 왔어 어 칼리 어디있냐 몰라 나 이거 일단 먹을거야 맛있다 오케이 가하긴 하는데 뭐 안되겠는디? 나 전멸이 없는데 이거 되나? 이거 먼저? 아 아 아 아 아 내가 좀 잘했더라면 괜찮아 근데 바로는 막았잖아 한잔에 어 아 쟤때 쪼어가지고 밀겠는데 얘 그냥 미친 사람인데 뭐야이거 아리 아 아깝다 끝났는데? 뭐야 아니 졌잖아 상대 근데 이거 왜 안밀어오냐 뭐냐 뭐야 그걸 한번 기회 더 줘? 야 섹사 몰라 몰라 결국 이긴행 스몰도 가자 이런거 좋은데? 아니 이걸 던졌어? 나 텔포 되긴하는데 별로 안바른데 상대 이런거 좋아요 섹 섹 섹 섹 섹 아 미안 얘들아 용났어 그게 바로먹고 용가면 될거같애 그래그래그래 이게 이렇게 죽냐 어어? 얘 뭐야? 컴 컴 컴 빼야겠다 허허허허 우리팀 다 죽었어 한번 빼자 어? 어? 야 거의 뒤에서 물리면 좀 어 그래그래 할만한데 섹 내 체력 어디갔냐? 아니 뭐야 세트 왜이렇게 세 보임? 나 원콤 당할뻔했어 헬퍼로 오는게 좀 더 안전하겠다 어? 더 안해? 오케이 어어? 세트 없어 얘들아 좋은데? 안좋은데? 여기 여기 더 야 그냥 미드 밀게 모르겠다 야 가가가가 밀어잇 더 미안 더 더 더 뭐하세요? GG 누구요? 캬 캐리오 최근에 요즘에 또 책 가끔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뭔 책을 샀냐 데일 카네기 님의 인간관계론이라고 책이 있더라고 되게 유명하길래 사서 읽고 있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하기 전에 이거 필독도서로 지정해야 될 정도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방어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제 빈판하기 시작한다 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폿 뭐함? 예를 들어서 이런 채팅을 쳤다고 해봐 서폿이 그러면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할까? 절대 안하지 거기 말한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제 아니 나는 이게 최선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게 1번 더 최악이 뭔지 알아? 2번 아니 너가 못했어 난 사실 아무 잘못 없었고 너희가 잘못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뭐 서로 이해해줘고 그쵸? 경험지 먹어주고 아 아깝다 뭔가 한 대만 더 때렸더라면 오케이 여기까지 야소 노플 까 까 어어? 우리 팀 릴리아가 이쪽에 있는데? 야소 이건 어떡할래? 빨리 밀게 일단 막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용츠 나는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좋은데 깔끔했다잉 자 그리고 부활시간이 4초나 느려졌기 때문에 대폭같이 탔죠 이거지 이게 옳게 된 초반 데스지 그쵸? 1레벨에 적어도 10초 뒤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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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아 음 주실 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칼리야 그러지마 남을 비난해서는 안돼 남을 비난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 아이고 아이고 봐봐 비난하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잖아 크럼들한테 66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 맛있다 야 잘 먹는다 이거 뭐야 이거 좋은데 따 봄 다음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따 지금쯤 깔고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바로 66충 따 따 따 따 여기까지 그리고 바로 텔포까지 따 따 너인 손해 좀 보자 따 따 따 아 맛있다 하하하 잘다 미안 아 에잇 아 미안 위에서 위에서 뭔가 해낼 수 있니? 이거 먹으면 뭐 나쁘진 않아 자 자 드가자 자 드가자 따 따 따 따 따 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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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핫 잠깐만 이거 시선 좀 끌렸는데? 오케이 화이팅!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없긴 했는데 그거? 아 야 아 오케이 아쉽다 오 이런 거 좋아 너가 가면 나 이거 민다 야스오야 오오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오케이 될 것 같아 이거 따 따 여기까지 다운 절대 안되지 나 트런들인데 따 따 따 따 따 다음 보증 여기서 안가고 억제기까지 따 따 어어 어어 오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에나는 묶었으니까 아이고 얘들아 거기 뭐 안됐구나 사비 사비 사비요 내가 탱해야될 것 같은데 내가 탱해야될 것 같은데 내가 탱해야될 것 같은데 따 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비요 아 이건 좀 애매한데 아론이라 조금 애매하네 아론이라 조금 애매하네 미안 아 아 음 그래 그래 일단 난 내할거 할게 에라 모르겠다 일단 감일긴 했어 흐흐흐흐 이게 내 최선이야 음 그래 그래 야써 노궁이긴 한데 노궁이야 노궁 야 좋았다 오케이 아니 아쉽다 흐흐흐 아쉬웠다 조금 오케이 나쁘지않아 배웠는데 잠깐만 뭔데 여기에 컴 공포 피하고 덱스 잡아주고 어어 이거 달리면 어떻게 되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되긴 해 그리고 가야돼 얘들아 해야 돼 해야 돼 왜 나밖에 없어 아 여기까진가 아 이거는 아닌데 아니 백스한테 더블킬 당했어 이거 어떡해 뭔일이요 에라 모르겠다 합이 합이 어 수고요 전문용어로 나이스 트라이 라고 하죠 이런거는 아쉽다 자비 자 이거 한번 보내주고 조용 그저 조용 방어적이라는게 그 자기방어적이라는 소리지 자기방어를 하고 상대방한테 이제 너가 못했어 나는 잘했어 살짝 이런 태도가 된다 이거지 데일 카네기 저사람이 솔랭 천판씩 박아봤나요 여기에 그런 예시가 나오더라구요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어떤 전쟁중이었나봐 전쟁중에 어떤 한 장군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상대방이 막 퇴각하는데 그 여기가 이쪽으로 탁 퇴각을 하는데 어 뭐야 이거 쭈 쭈 쭈 꼴만 퇴각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강이 범람해서 상대가 더이상 퇴각을 못하는거야 도가 내든 뒤가 된거야 거기서 그래서 링컨이 어 기회다 바로 공격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장군이 아 이거 공격하는거 좀 난 반던데 하고 망설인거야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공격을 안가요 명령을 안드는거지 결국에 상대방은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다 도망가 버렸다는 링컨이 어떻겠어요 화가 났겠죠 근데 거기서 비난과 비판을 했을까 안했던거야 실제 상황에서도 그런 이제 사람이라면 고작 설렘가지고 그럴까 음 라는 내용의 그죠 애니 추천둠 괜찮아 괜찮아 음 사소해 사소해 자 천천히 하자 얘들아 음 아주 사소해 별일 아니야 그냥 죽었을 뿐이야 뭐 전쟁에서 진것도 아니고 아우 아파 그냥 파밍이나 하죠 음 그냥 그냥 사리죠 뭐야 사비 굿 나이스 이런거 한번 해주고 이런게 중요하다 이거야 거기 이제 남을 칭찬하라 뭐 이런 말도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팀원이 잘했을 때는 나이스 한번씩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야매로 그만 때려다오 어? 저기 맞아? 좋았다 얘들아 나이스 기다리 나이스 자 팀을 칭찬하자 그래 그래 형 피하고 이 녀석아 어? 앞으로 나왔으면 오케이 미안 미안해 미안해 사사디니 미안해 그래 죽을게 음 그래 그래 아니 쿨이 도셨어 공국기가 괜찮아 사소해 사소해 음 사이드가면 내가 이겨 괜찮아 괜찮아 나 골드도 많이 먹었고 잘 만한가 이거 잘 만한가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나는 바텀 먹으러 갈게 음 1입은 했어 나이스 음 좋았다 얘들아 오 야 이거 좀 위험해 보인다 가고 있긴함 저도 가고는 있어 좀만 기다려줘 여기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2차도 먹을까? 이거 막을 사람 없는데 그쵸? 얘 어딨지? 개라 모르겠다 꿀맛 사비 좀 애매한 디? 개머나 잡을까? 개머나 잡을까? 한 톤 빼야겠는데 미안 다음 여기까지 가 나 나 마나가 좀 없어 텔포로 오는게 나을듯? 아이고 카이사 특징 무조건 이거 더 밈 하네이브 더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로 딱 돌아가지고 어 미니언 하나가 왜 안올까? 짜라잔 어 미안 아니 미안 사과했잖아 사과했으니까 봐줘 그래 그래 좋았다 Q가 씹혀가지고 그죠? 에휴 Q 씹히는 거 아니었으면 사사린 버프 좀 해라 가겠다 어 네이스 네이스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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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얘들아 어우 맛있다 네이스 네이스 좋았다 얘들아 간혹 가고 있긴 해 사뮤 그래 그래 사과했잖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인마 가버려 자 대천사 사오면 아무도 못 막죠 끝날때 매자인 20스택 이상이면 스택당 2천원 아 스택당 2천원 20스택 이상이면 알겠습니다 반드시 가야지 어 스택이다 가위 가버려 자 그대로만 가자 카사디나 유지만 하면 돼 바로 스택 추가 그리고 이제 16레벨이기 때문에 죽기도 쉽지 않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가볼까 슬슬 가지러 가볼까 가위 아 나 아무나 다 원콤 가능하긴 해 지금 아이 아이 허헣헣허헣헣허헣허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크랏이기 때문에 아 좋았다 아이고 연어할 덮밥님 49,000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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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00치즈 아 잘쓰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가보자 가보자 독하다 독해 미션 성공 아이 감사합니다 실력 그래프 1등까지 음 한 표 저 왔다 라카나 저고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